지난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가 울산 유력정치인 최측근의 친형 등 4명에게 부정대출 의혹을 사고 있는 A농협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울산의 유력정치인의 최측근의 친형이 포함된 B씨 등 4명과 A농협을 부정대출 의혹이 있다며 울산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고발장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 B씨 등은 자기자금 없이 A농협에서 42억원을 대출받아서 옛 형제복지원이 소유했던 울산지역 내 토지 6289제곱미터를 공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후인 2017년에 대출을 해준 A농협이 해당 토지를 다시 85억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즉 내용만 따지고 보면 1년여 만에 약 곱절 이상의 이득을 얻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농협의 일부 조합원들은 자본금이 87억에 불과한 지역농협이 자기자본 수준의 토지를 매입할 여력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막대한 규모의 토지 매수 결정을 사전에 조합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매입계약서 체결 이후에 사후보고를 했던 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토지 계약을 그대로 실행했던 점 또 매수자금 부족으로 다른 농협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던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토지는 매수 목적인 수익사업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제한지군의 토지였다는 점으로 피고발인 4명과 A농협 관계자들 간에 매수와 매도 전 과정에서 서로 협의하지 않고는 일어나기 어려운 비상식적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농협이 울산 유력정치인 최측근의 형이 포함된 그 4명한테 43억 원을 빌려주고 그리고 최측근의 형이 포함된 사람들은 그 대출받은 돈으로 땅을 샀단 말이죠. 땅을 샀는데 1년 만에 다시 이 땅을 농협에 85억 원에 대판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만에 앉아서 43억 원을 그냥 챙긴 셈이 되는데 그렇죠. 이대가 얻은 셈이죠. 그런데 A농협 입장에서는 조합은 총회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여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래였던 것 같습니다. 유력정치인 최측근의 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력정치인의 최측근의 형이라고 알려진 B씨는 2018년 초 울산에서 유력정치인 측근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자신의 동생과 해당 정치인을 비호했었던 사람입니다. 유력정치인의 최측근,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의 동생은 자기 형과 농협에 수상한 땅 거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당연히 유력정치인 또한 이 거래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적배청산시민연대도 A농협이 유력정치인에 대해 눈치보기 대출을 했는지의 여부, 또 공매전 사전교감의 여부, 그리고 사전정보 이용 가능성의 여부, 유력정치인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울산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게 아니고 부산의 한 언론사에 의해서 최초 보도가 된 거죠? 네.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알려진 건 부산의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해서였습니다. 사실 이런 의혹 사건의 경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파악하기 힘든 경우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제보가 먼저 있었고 이후에 부산의 언론사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7일 울산적배청산시민연대가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왜 또다시 고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당사자들과 농협관의 공매전 사전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최근에 해당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 수사의 진척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울산적배청산시민연대의 주장처럼 이 사건이 울산 유력 정치인 최측근의 친형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형 부동산 특혜가 아닌지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겠고요.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 seg kä하 수사기관 나가 잘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ре의 변비 Fire 수사기관은 다시 자 San Diego